소리 뭘 잡게 일어나세요? 나는 붙잡았으면 좋겠어요. 붙! 아... 붙잡았으시죠? 우리 어머님! 건물주! 건물주! 돈이 그 최고죠? 붙과 건물주. 자, 우리 어머님 이제 들으시고 이제 그... 여러분께서 다 같이 하나, 셋 하면 소라 잡아겠습니다. 자, 다 같이 외쳐볼게요. 하나, 둘, 셋! 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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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. 우리 어머님, 이곳에 붙을 잡기 힘든 구조로 되어있는데? 뭐야? 뭐야? 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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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